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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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잘하고 있어요. 그만 더 준비 괜찮았어요? 8월달 커버 모델이고 지금 어디 학교 어디 재학 중이에요? 저는 12월 커버 모델이고요. 공원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예찬이라고 합니다. 행동 보시면 아시겠네요. 남들과 다른 생각이나 그런 걸 많이 해서 또라이 라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지금 미스의 배수지 진짜 배수지 수지 누나 제발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꼭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공원고등학교 재학 중인 2학년 이현찬이고요. 현재 12월 커버 모델입니다. 지금 현재 정교회장입니다. 제 꿈이 뭐예요? 저 승인 최고의 배우가 되었습니다. 일단 남들이 하지 않는 평소에 남들이 하지 않는 생각이나 이런 거를 연구하고 행동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남다르기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 피사는 노력을 해야 하긴 하겠지만 정확히 9년 지금 12월이니까 9.1년 뒤에 제가 대정상을 받을 것처럼 정확하게 철저한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기 위해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받은 다음에 어떤 세계적으로 나눠서 제 이름으로 비용리단체를 만들어서 유니세프처럼 무려한 이웃들이나 꿈을 가지고 있는데 이루지 못한 그런 학생들을 도와주는데 많은 기여를 할 거고요. 된다면 노벨 평화상도 받고 싶고 더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진짜 멋있다. 근데 뭐 각자 원하는 대학 갔으면 좋겠고 항상 진짜 사랑하는 친구들 나중에 평소에 아무튼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